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배웠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저희 스타트업을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광주는 인재, 기업, 인프라라는 삼박자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광주 실리콘밸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확신합니다. 여러분 인공지능을 배우니까 재밌었고 앞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진로를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.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야기가 좀 통하는 그런 면접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